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정PD와 김기자, 정연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GS 칼텍스와 한국생명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세트가 진행 중이고요 한국생명이 3세트에는 힘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스코어가 22대 17이 방금 막 됐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시간에 혹시 GS 칼텍스의 우승 소식을 들려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GS 칼텍스에게도 당연히 희망은 남아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러츠 선수가 28득점 강소희 선수가 11점, 이소영 선수가 6점을 기록을 했고요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김현경 선수가 또 높은 공격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15득점, 브루나 선수가 12득점 기록 중입니다 일단 그 전에 그 단계부터 짚고 보면 IBK 기업은행의 반란을 꿈꾸던 우리 김재한 기자의 희망은 깨졌습니다 이 한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제 GS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한국생명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선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생명이 진출을 하긴 했지만 김현경은 당연히 잘하는 선수고 이 브루나와 이주아의 공격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오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생명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시브를 여전히 김미안 선수에게 집중타를 날리고 있다 보니까 이 김현경 선수가 전위로 나서지 못하고 계속 후위에서 리시브를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GS 칼텍스의 전략이 주요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플레이오프에서 한국생명이 힘을 너무 많이 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한국생명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 특히 주포 역할을 해야 되는 김현경 선수나 브루나 선수가 공격 성공률도 그렇고 많이 좀 힘을 못 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차전 같은 경우에는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지만 또 내용도 사실은 중요했는데 이 경기에서 한국생명의 공격 성공률이 31.68%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한 44% 되니까 이 차이가 꽤 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1시간 20분 만에 경기가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3차전에서 과연 이 한국생명이 홈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반전을 일으킬지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3세트도 24대 18 일단은 한국생명이 지금 매치 포인트를 가져간 것 같네요 김현경 선수가 사실 국내 마지막 무대가 될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꽤 높아 보이죠 만약에 이대로 시즌이 끝난다면 다른 리그로 다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김현경 선수가 성적과 관계없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여자 배구의 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김현경 선수가 계속 후위에서 리시브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위에 서는 선수가 김미연, 브루나, 이주아 이 세 선수인데 이 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을 합쳐봤을 때 26.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김현경 선수가 50% 가까운 성공률을 기록해도 이 세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올라오지 않으면 GS칼텍스의 대학이 힘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현경 선수가 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정말로 벼랑 끝에서 패배까지 단 한 세트만 남은 상황에서 한국생명이 3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역시 마지막도 김현경 선수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득점을 뽑아냈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GS칼텍스를 보면 삼각편대가 진짜 강하죠 네, 메레타로츠, 이소영, 강소희 이 세 선수를 GS칼텍스의 삼각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매 경기마다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그 위력이 한층 더 강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직전 경기였던 2차전에서도 보면 강소희 선수 공격 성공률이 45.71%에 18득점 양 팀이 통틀어서 최다 득점을 올렸고 러치라든가 이소영 선수도 두 자릿수 득점을 나란히 기록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고르니까 김현경 선수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이 행복생명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변수였다면 역시 학교폭력 논란이 되겠죠 아쉽지만 만약에 최장의 멤버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선적으로 학폭은 근절해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다영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재영 선수의 공백이 좀 더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김다솔 선수의 상승세가 나쁘지 않은데 김미연 선수의 리시브 부담이 좀 많아질 때마다 이 부분을 김현경 선수가 메꿔주면서 주포인 이재영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공격 성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티가 나더라고요 그나저나 여자 배구의 인기가 신생팀 창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2011년 8월에 IBK 기업은행이 창단되고 나서 꼭 10년 만에 여자 배구팀 창단 의향이 나온 기업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금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또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제2금융권의 A기업이 최근에 한국배구열맹에 창단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업은 당장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21, 2022 시즌부터 리그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의혹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프로리그에서는 어쨌든 구단이 하나 더 창단이 된다는 것은 리그의 파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구계에서는 참 오랜만에 창단이 하나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시즌부터 바로 출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게 당장 참가하려고 해도 선수도 없고 이 선수를 뽑을 코칭 스태프도 없고 이 선수들이 뛸 연고지와 구장도 없잖아요 이런 준비해야 될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당장 이 챔피언 결정전이 종료하는 직후에 2주간 FA 계약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생팀 입장에서는 FA 계약이 가장 선수수급에 원활한 기회인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될 거고 외국인들의 푸트도 4월 28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손해를 보겠죠 그리고 기존 구단들도 이 신생팀을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제가 보기엔 한 이번 시즌 이후에 팀의 면모를 갖춘 후에 내년 시즌부터 선수 선발을 시작해서 빨라도 내년 시즌 혹은 내후년 시즌에 정식으로 참가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를 하고자 하면 가장 최근에 창단했던 IBK 기업은행 사례를 보면 되겠죠 2010년 8월에 IBK 기업은행이 팀을 창단하겠다 이런 의향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처음 나왔었고요 그리고 두 달이 지나서 10월에 창단이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정철 감독까지 선임을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면 기존에 5개 구단이 있었겠죠 거기서 보호선수 9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 중에서 한 명씩을 IBK 기업은행에서 추가로 지명을 할 수 있게 했었고요 연고지나 다른 요소들도 연맹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2011, 2012 시즌부터 참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회나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의 참여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업은 감독교체의 흐름도 아마 주시를 하고 있을 텐데 여자부 팀들이 새판짜기가 한창이죠 그렇죠. 작년에 1위를 차지했다고 올해 최하위가 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강성영, 여자배구 대표팀의 수석 코치를 사령탑으로 선임을 했고요 도로공사의 김종민 감독 그리고 IBK 기업은행의 김우재 감독도 교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생팀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FA로 나온 감독들에 대해서도 영입에 대한 관심이 좀 갈 거고 남자부에서 나온 감독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게 될 것 같고 여자바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사령탑이 바뀔 때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저희 방송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저희 해설위원들이 갑자기 또 사령탑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정철 감독처럼 FA로 나온 감독들이 새로 해설위원으로 또 영입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령탑 교체 시즌이 저희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FA 시즌입니다 장외 영입 전쟁이네요 그렇죠 여기도 또 다른 FA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자 대표팀의 수석코치가 프로팀으로 가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자 대표팀 올림픽 해야 되는데 어쩌나요? 일단 라바리니 감독이 입국하기 전까지는 다행히 강성현 감독이 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을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성현 감독도 본인도 라바리니 감독이 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바리니 감독이 귀국을 하면 거기서부터 전술훈련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5월 말부터 이탈리아에서 발리볼 레이션스 리그 대회가 있습니다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올림픽을 앞두고 아마 최종 리허설을 칠 가능성이 현재 높거든요 이 대회는 또 12개 나라 올림픽에 나가는 본선 진출국 12개 나라가 대부분이 참가하기 때문에 본선을 앞두고 전력을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자부 얘기를 위주로 해봤고요 남자부는 정규리그 우승팀 확정이 됐죠? 네 대한항공 전보스가 어제 있었던 우리카드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외국인 감독인 산틀리 감독 체제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 외국인 감독이 오면서 선물을 하나 받은 것 같고 중간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우승을 조기화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대한항공도 남자부에서 거의 강팀의 면모를 갖춘 것 같아요 여자부에서 어우흥 했잖아요 근데 남자부도 사실 좀 가려지긴 했지만 많은 대국의 전문가들이 어우항이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런 보도를 보니까 어우항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수 때문에 예상보다 이래저래 쉽지 않은 시즌이었어요? 비에나 선수가 10경기만의 부상 때문에 일찌감치 짐을 쌌었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 유스바니가 오기 전까지 국내 선수들로만 팀을 꾸려서 시즌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내 선수들끼리 참 좋은 활약을 펼쳤죠 레프트 정지석이라든가 곽승석 선수 이런 공수 활약도 돋보였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트에 있던 임동혁 선수가 참 대단했죠 외국인 선수의 부재 속에서 공백을 정말 훌륭하게 메워주면서 우승에 힘을 보탠 임동혁 선수의 활약을 저는 또 대한항공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아봤습니다 이제 관건은 대한항공이 V리그 출범 후에 처음으로 통합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시죠? 확률상으로 정규리그 1위를 했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대한항공이라는 팀은 정규리그 1위를 하면 챔피언 결정전에서 못 이깁니다 특이한 징크스가 있는데 창단 첫 정규리그 1위를 했던 2011 시즌에서 챔피언 결정전에 갔더니 갑자기 4연패를 냈고요 16, 17, 18, 19 시즌 모두 1위 해놓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졌는데 오히려 정규리그 3위를 했던 17, 18 시즌에서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이런 징크스를 어떻게 탈피할지 보는 것도 약간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죠 다른 팀들의 순위는 어떻게 되죠? 네, 현재 우리 카드가 승점 64점을 기록하면서 2위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남은 팀들이 상당히 지금 3위 싸움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죠 KB손해보험이 57점, OK금융그룹이 55점, 한국전력이 53점 이렇게 지금 승점 4점 이내에서 말 그대로 본배부 싸움을 펼치고 있는데 현재 남자부 경기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 경기가 또 치러지고 있거든요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아마 3, 4위 싸움이 사실상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도 있는 특히나 KB손해보험은 오늘 이 경기가 최종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결과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방금 3세트가 막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는 KB손해보험이 세트 스코어 2대 1로 앞서 있습니다 먼저 1, 2세트를 KB손해보험이 가져가고 3세트를 한국전력이 25대 21로 가져가면서 아직까지는 결과를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2대 1이 됐네요 남자부 정규리 결정은 이번 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4월 2일에 있을 우리카드와 한국전력과의 경기가 마지막 경기고 4일 일요일날 준플레이오프로 시작으로 본배구가 시작되는데 3, 4일 준플레이오프 경기는 단판 승부고요 플레이오프는 3판 2선 승재, 챔피언 결정수는 5판 3선 승재로 최강의 주인공을 가리게 됩니다 배구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정PD의 깊은 내공, 김 기자의 비하인드 스토리 배구 이야기는 KBS 1라디오 스포츠 스포츠에서 배구 선수 출신 해설위원 저한유미도 듣습니다 정PD와 김 기자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정연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구 소식에 이어서 메이저리그 이야기 나눠보면 양현종 선수가 오늘 메이저리그를 향한 마지막 도전에 나섰어요 시범 경기에서 이제 미러키와 마지막 등판을 가졌는데 그전까지 이렇게 잘 던지다가 하필 마지막 경기에 3분의 2이닝 동안 볼렛 3개, 1피 안타 2실점을 내주면서 그전까지는 정말 메이저리그 로스터 진입이 유력해 보였는데 정말 마지막 등판을 망쳤다는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 진짜 볼이 많았어요 오늘 투구 수가 27개였는데 그중에서 스트라이크가 11개밖에 안 됐습니다 첫 상대였던 크리스찬 렐리치부터 초구 스트라이크를 뿌리고 나서 이후에 볼 연속 4개 던졌고요 그러면서 출료를 허용을 했고 결국은 시범 경기에서 쭉 이어왔던 무사 사고가 깨졌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된 그런 경향도 눈에 띄었고요 전체적으로 제구력 난조 속에서 크게 흔들리면서 결국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렌도 아르시아에게 우익선상 2타점 2루타를 공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2루타를 얻어맞으면서 결국은 강판이 됐었습니다 우드워드 감독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역시 우드워드 감독은 항상 호평을 내리기로 특징이 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도 역시 호평이긴 했습니다 양현정이 어떤 투수인지 잘 알고 있다 오늘은 관중도 있고 해서 조금 긴장한 것처럼 보였을 뿐 나아질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는데 내일쯤 아마 텍사스의 최종 로스트가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우드워드 감독이 이전에 다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좌완 투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종 한 자리가 투수가 아니라 오히려 야수가 대신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드워드 감독이 오늘 경기가 엔트리 구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여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감독의 의중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야수 13명 투수 13명으로 개막전 로스터 26명을 꼽고 간다면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양현정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개막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네 지금 루그네드 오도를 방출되게 통보를 했죠 그래서 지금 한 자리가 사실 비어있기는 합니다만 양현정 선수의 마지막 투구 내용 이 부분을 과연 우드워드 감독 또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저는 참 우드워드 감독이 했던 말을 좀 믿고는 싶지만 정말 내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개막 엔트리 못 들면 그냥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하는 게 유일한 선택지인가요? 그렇죠 이제 결혼이 생길 때까지 마이너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부상 선수가 발생할 경우 메이저리그에 합류가 가능한데 반대로 또 이제 기존의 부상 선수들이 텍사스가 많았잖아요 이 선수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누군가를 또 마이너로 내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이저리그는 특징이 아무나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는 선수를 메이저리그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리그 옵션이 있는 양현정 선수를 아무리 다른 선수보다 먼저 콜업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언제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조금 그나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있죠 자 일단 엔트리 나올 때까지 참 마음 졸일 양현정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현 선수도 개막 엔트리에서는 빠졌죠? 네 어제 세인트루이스가 개막 로스터 26명을 발표하면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 김광현 선수가 결국 등재가 됐고요 하지만 현지에서도 MLB.com에서도 김광현이 늦지 않게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이클 실티 감독도 김광현이 4월에는 아마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긴 공백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수 본인은 허리 아파서 면도도 못할 정도였다고 했었다면서요? 수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19일 만에 등판이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거는 처음 올라오자마자 장타를 허용했지만 그 이후 특히 다음 이닝에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 선수에게 지금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한 몸 상태라는 점을 봤을 때는 한두 번 정도 회복을 한 다음에는 충분히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김광현 선수가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턱이나 턱수염, 코 밑에 수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턱수염을 자르고 만약에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무렵에는 코 밑에 수염까지 자르겠다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겠다 순차적으로? 네, 그럼 뭔가 자기만의 목표의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잘라나가겠겠네요 돌아오면 선발 보직 받게 되겠죠? 그렇죠, 양현종 선수와는 다르죠 돌아오면 바로 로테이션에 합류할 것 같고 만약에 대체 선발이 정말 괴물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전에 니퍼트 선수 부상 때 두산에서 유희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 둘 다 선발 로테이션이 남았고 다른 선수가 대체가 됐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좋은 모습을 개인적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큰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 이번 시즌 전력은 어떻습니까? 콜로라도와 트레이드를 통해서 놀란 아레나도를 영입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내야진이 많이 보강이 됐고 프랜차이즈 스타인 야디오 몰리나라든가 애덤 웨인나이트 이런 선수들의 전력을 지킨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현재 MLB.com에서도 올 시즌 예상으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아마 챔피언 자리에 오를만 하다 세인트로이스가 그런 자격을 가질만 하다라고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번 시즌에 복귀하는 마이콜라스라든가 힉스라든가 이런 주축 투수들이 얼마만큼 조금 더 좋아진 모습으로 마운드에서 힘을 보탤지 여기가 좀 더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지만 선수도 부상 때문에 개막전은 못 뛰죠? 이번 캠프에서만 무려 세 번째 무릎 부상을 호소하면서 개막전 로스터에서는 아마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김광현 선수처럼 복귀한 다음에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템퍼베이는 지난 시즌이랑 비교했을 때 전력 변화가 큰 편인가요? 올겨울에도 예전에도 템퍼베이가 여러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랬죠 월드시리즈 치르고 나서도 결국은 주축 선수들을 또 다른 팀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스넬이라든가 모튼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보냈는데 다행히 그래도 강력했던 불펜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력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새로 영입한 그런 어떤 콜린 맥큐 코디 리드 이런 선수들의 어떤 활약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 마이너스되는 어떤 요소도 있지만 그래도 현지에서도 와일드카드를 노려볼 만하다 그런 어떤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한번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하성 선수 시범경기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타율이랄도 문제이지만 장타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수비랑 선구안에서는 장점을 어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타격폼 수정보다는 적응이 먼저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면 그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개막전 엔트리에 들겠죠? 미국 현지 매체 블리처 리포트에서 개막 엔트리 예상을 샌디에이구 팀에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김하성 선수를 벤치멤버로 분류를 했습니다 물론 평가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훌륭한 선수였고 현재는 메이저리그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엑스펙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시범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고 조금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벤치멤버로 분류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샌디에이구 파드리스도 이번 시즌 전망 살짝 해볼까요? 우승하자고 대놓고 작심하고 다르비슈랑 스네를 영입했죠 유망주들의 성장세도 눈에 띄었는데 이 팀이 약간 분위기를 타는 팀이에요 그래서 잘나갈 때 정말 잘나가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의 1선발 류현진 선수는 역시나 두 분의 예상대로 개막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한국인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3년 연속 개막전 선발 투수로 류현진 선수가 내정이 됐고요 4월 2일 우리 시간 새벽에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참고로 MLB.com이 올 시즌 30개 팀 개막전 선발 투수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 류현진 선수가 6위에 올랐습니다 역시나 높은 순위에 오르면서 토론토에서는 류현진이다 약간 어떤 공식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좀 더 자부심도 느끼게 했던 보도였습니다 토론토는 지난 겨울에 투수진 보강에도 공을 들이지 않았습니까 토론토는 류현진이다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류현진 말고는 없다는 슬픈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와중에 2선발 유력했던 로비레이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꿈치를 다쳤고 이 팀이 지금 부상이 좀 심각합니다 야심차게 영입한 조지 스프링어가 복사근 염좌가 있었고 비지오 선수도 경미한 부상이 있기 때문에 선발진이 불안한 만큼 타선에 기대야 되는데 타선에서도 지금 부상의 악재가 좀 있습니다 이번 시즌 또 눈길을 끄는 선수를 보자면 LA에인젤스 오타니 쇼에인데 오늘 시범경기에서 다저스 타선에 난타를 당했네요 네 LA 다저스를 상대로 오늘 오타니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2와 3분의 1인 동안 볼렛을 좀 많이 내줬습니다 5개를 내주고 홈런 3방 포함해서 4피안타 70점으로 물러났습니다 특히나 63개의 공을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31개밖에 잡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탈삼진이 3개밖에 잡지 못했고 오른손가락에 물집이 잡힌 채로 내려가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에 오타니 투타 경험 하나요? 근데 이거는 감독이 성적만 보면 쓰면 안 돼요 시범경기 4경기 동안 3패 12점대 평균 야책인데 타자로서는 5할 넘고 홈런 5개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투수를 하고 싶다면 저는 불펜 투수로 하는 게 차라리 났다고 보는 게 재구가 좀 불안정해도 확실한 9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는 오타니의 불펜 경험이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싸이 형상 출신 투수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현역 은퇴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2009년부터 18년까지 10년 연속 시애틀의 개막전 선발 투수이기도 했었고 아메리칸 리그 싸이 형상을 2010년에 받았던 펠릭스 에르난데스가 참 이렇게까지 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작년에 코로나19 여파 때문에도 뛰지 않았고 올 시즌에도 볼티모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결국 그 계약 당시에 포함했던 옥트아웃 조항을 발동을 해서 FA를 새 도전을 하기로는 했는데 그렇지만 15경기 때도 팔꿈치 통증 이런 요소들 때문에 예전만 못한 그런 어떤 투구를 펼쳐 보여서 과연 도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 배구 챔피언 결정전 말씀을 드리면 2승을 먼저 가져간 디즈스 칼텍스 3차전에 왔는데요 세트 스코어 2대 1로 GS가 앞선 상황에서 4세트 3대 11로 흥믹 생명이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정PD와 김 기자 마치겠습니다 정윤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별일 없으면 꼭 좀 들어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김종현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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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